안녕하세요. 노래방정보센터 정훈입니다. 가정용 노래방기계 구입문의가 많으신데요. 가정용 노래방기계, 기본형, 고정식, 이동식 이렇게 세가지 타입으로 많이 설치하고 계십니다. 가정용 노래방기계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고민스러우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노래방정보센터로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께 안내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그리고 설치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정용 노래방기계 어떠한 제품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집에 가장 좋고 딱 맞는지 제가 상담을 통해서 직접 추천도 해드리고 설치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가정용 노래방기계 구입문의 노래방정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노래방기계 노래방정보센터로 전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정용 노래방기계 가정용 노래방정보센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